어? 심사위원분들인가? 심사위원분들인가? 이따 올라와 있어. 저길 못 올라와 있어. 빨리 형 대장으로서 빨리 가봐요. 그래 가자. 방법이 있니? 올라가라. 대박. 다 불러왔구나. 대박. 말도 안 돼. 되게 뻘쭘한 분이다 이거.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아 이게 뭐야. 아 에트카이랑 바듀랑 이런 녀석이구나. 지훈아 너 후배들 아니야? 자 자리요. 오늘 무조건 우리의 노래를 심사를 해줄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인사. 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향. 어? 앞으로 가? 아니 노래방 갖다 놓고 하는 거라며 뭐 무대를 지었어. 뭐 지금 이렇게까지 했지? 아 나 진짜 멍게 드겠다. 아 진짜. 지훈이 너 일부. 한 번? 아 아 무대가 아프지. 뭐야 이거. 자 그럼. 준비. 준비 됐지? 아 이상한데. 첫 번째 참가자.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참가자.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. 필리핀. 형. 아 이거 지금 대단해. 야 베리핀. 어이이 떨려요. 야 식소 분들이야 지금. 식소 분들한테 이렇게 잘할 생각입니다. 신기하죠. 안녕하십니까. 첫 번째 참가자 은주환이라고 합니다. 웃지 말고요. 심사위원 선생님 무슨 말이야 지금. 제가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네 지금 이름만 말씀해 주셔서 딱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당당하다 어떤 노래를 준비 아 저는 저의 진짜 지금 심정을 노래로 표 잘 표현할 수 있는 고 이나미 선배님의 울고 싶어라 중입니다. 아 좋습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. 이 그림이 너무 빈다.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을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수많은 시절 네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. 네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. 흐름이 안 나왔잖아요. 아니 시작부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. 그래요. 네. 어 그래요. 이것만 들어도 됩니까. 네 네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. 아 그러세요. 다른 거 혹시. 네. 제가 노래는 들어봤으니까. 춤이나 랩. 춤이나 랩 같은 거. 랩을 좀 섞어서. 한번 좀. 와 이거 막 가는구나. 노래 한 곡 한 곡 내려오는 게 아니래. 그러니까요. 폼생폼사. 아 네 좋죠. 폼생폼사. 예 본인 신청곡. 아무도 같이 곁들여주시는 거죠. 예 알겠습니다. 명곡이죠 명곡. 명곡이. 명곡이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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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고 내 문화 죽고 나 보고 내 문화 죽고